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민수 차관님, 지난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복지원으로 21대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의대정원 관련해서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정부에서 보자면 정부 여당에서 보자면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고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이 얘기가 정원 얘기가 나왔어요. 증원 얘기가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요. 관계없죠. 관계없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4개월을 가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유례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4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추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기도 그렇고 또 국회와의 소통도 분명히 2월에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올해 2월에 그때 국회가 열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협의회에서도 얘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 상당히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적으로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그동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증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 동의를 해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무대책과 무능이에요. 현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으로 인해서 지금 누가 고통을 나가고 있습니까? 최고 단계인 보건의료 재난 위기 4단계, 아주 심각 단계인데 사실 국민도 하고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이렇게 길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 증언은 그간의 정부가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의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 정부도 그 얘기는요.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끌면서 전혀 지금도 강대강 대책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국민들과 환자가 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라는 얘기시죠? 네. 의협 회장님, 이멘통 회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이멘통 회장님.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이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의협 회장님은 의사단체 수장이신데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환자가 싸워지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요. 입장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환 보건의료정제실장님 네 지금 명예퇴직 신청하셨나요? 아닌가요? 명예퇴직 신청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 뭐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중대본의 브리핑을 혼자 담당을 해오셨잖아요. 장관님, 차관님보다는 주로 국민들은 우리 실장님 얼굴을 많이 뵀는데 너무 힘드셨는지 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지 궁금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예퇴직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죠? 네. 차관님, 제가 아까 절차한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2월 6일 날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이란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보정심 회의 이전에? 보정심 이전에? 네. 2천 명이란 숫자가?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것은 보정심에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보정심 회의 내용도 한번 좀 띄워져보세요. 거기서 나온 회의록을 보니까 몇 분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2천 명 증원이 이게 맞냐, 혼란이 있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날 장관님은 기자들이 기다린다 이러면서 그냥 회의를 한 시간인가요?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증원을 통보를 했어요. 이 과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게 큰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거는요. 그거는 앞으로 더 따져부러야 될 부분인데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덕선 평가원장님, 당시에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평가원장님, 의학교육 부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입장원을 내셨어요.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당시 성명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학교육을 태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를 했어요. 성명서에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변함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의대 전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학별로 대학의 그런 여건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할 때 의평원의 의견이나 참여가 있었을까요? 의평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이후에 의학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원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있습니다. 즉 학생 숫자도 40명에서 142명으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기초의학 교수님 숫자도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많은 기초의학 교수님 숫자가 큰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숫자가 119명이 최대 숫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20명 내외 정도의 굉장히 작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의학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다 이렇게 이번 증원에 따라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아무래도 교수님의 숫자나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수님의 숫자나 교육병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응하게 증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